안녕하세요 중고차 비대면 플랫폼 배달의 딜러입니다 이번 차량 본격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서 성능 기록부와 총 구매 비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능 기록부 보셨는데요 이 차량 단순 교환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럼 하부 상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타이어 트레드 측정해보겠습니다 8mm 신품급 기준으로 하는데요 이 차량 약 70%의 타이어 트레드 남아있습니다 정면에서 보셨을 때 좌우측 편멈 없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머플러 보시면 부식 없이 말끔한 컨디션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안쪽으로 현가장치 보시면 유격이탈 없는 모습 양쪽 모두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바디 프레임 보시면 굉장히 깔끔한 컨디션 자랑하고 있고요 차에서 가장 중요한 엔진 미션 쪽 보시겠는데요 미션 쪽부터 보시면 누유 흔적 없이 깨끗한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 엔진 오일 팬 쪽도 보시면 누유 흔적 없이 깔끔한 상태 자랑하고 있습니다 앞바퀴 쪽 보시면 등속 조인트 찢어진 부분 없고요 볼 조인트들 유격이탈 없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앞바퀴도 타이어 트레드 측정해볼 텐데요 이 차량 약 90%의 타이어 트레드 남아있습니다 정면에서 보셨을 때 좌우측 편멈 없는 것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엔진 룸 보시겠습니다 엔진 룸 보시면 전반적으로 말끔한 컨디션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오일 체크기 통해서 엔진 오일 상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차량 엔진 오일 교체한 지 얼마 안 된 차량으로서 100% 나오는 것 보실 수 있습니다 냉각수 보시면 적정량 채워져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다음으로 브레이크 오일 보시면 적정량 깨끗하게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저희 배달의 딜러에서는 전문가용 스캐너를 통해 엔진과 미션 상태 점검해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엔진 쪽 고장 코드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고장 코드 감지 안 됨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실시간 데이터를 통해서 엔진 부조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래프 보시면 일자로 쭉 나가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수치 플러스 마이너스 55차 범위 이내 있는 것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차량 엔진 부조 없는 차량입니다 다음은 미션 쪽도 고장 코드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션 쪽도 고장 코드 감지 안 됨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차량 스캐너로 봤을 때 엔진 미션 정상인 차량입니다 이어서 실내 상태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션 쪽도 고장 코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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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어서 차량 외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본입부터 보시면 전반적으로 말끔한 상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범퍼와 그릴 부분 보시면 큰 음집 없이 전반적으로 말끔한 컨디션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헤드라이트 보시면 깨끗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프론트웬더 큰 음집 없이 매끈한 모습 자랑하고 있고요 휠 컨디션 보시면 굉장히 깔끔한 상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휠 컨디션 보시면 굉장히 깔끔한 상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사이드 미러부터 도어 쪽 보시면 흠집 없이 준수한 컨디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뒤쪽에 테일 램프 깨진 부분 없이 깨끗하고요 범퍼와 트렁크 쪽 전반적으로 준수한 컨디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범퍼와 트렁크 쪽 전반적으로 준수한 컨디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반대쪽 리어 핸더부터 도어 쪽 문콕 자국이나 큰 스크래치 없이 준수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사이드 미러와 프론트웬더도 큰 음집 없이 준수한 상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해당 차량 하부부터 외관까지 쭉 살펴보셨습니다 관심 있는 고객분들께서는 아래 보이는 실차주 번호로 연락하셔서 좋은 거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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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